수고하러 가야 지민입니다 애들이 너무 착해 애들이 너무 착해 진짜 앞으로 내가 건들면 나 다 내려놓을 거야 진짜로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좋아 드디어 니들이 이제 본생을 드러내는구나 잘한다 나 이제 쌉쌉이야 나 배신할 거지 나 이제 그냥 배신해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빠져 아 운동을 안 하니?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약골이야 너 움직이는 거 대단하다 엎지가 안 펴져 얘들 왜 피곤해 죽겠어 다 같이 죽을 거야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이건 팀이 아니야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